한미일 협력 강화가 가장 불편한 건 아마 북한일 겁니다. 때문에 국정원은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전후로 ICBM 발사 같은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죠. 또 최근 러시아와 가까워진 북한이 핵미사일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북한의 전승절 기념식에 맞춰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수를 하며 반깁니다. 한미일에 대항한 북한과 러시아의 맞춤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당시 양국 군사용력 방안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지난 8일 러시아 수송기가 평양에서 군수물자를 반출하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국정원은 북러 간 협력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가능성까지 재개했습니다. 러시아의 핵미사일 핵심 기술이 북한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동향을 면밀히 추적 중에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겨냥한 북한의 ICBM 발사 준비 등 도발 동향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액체 연료 공장에서 추진제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합동 훈련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 식량 사정 악화로 김정은 일가에 대한 불평이 생기자 이를 색출하는 조직도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이종호입니다.